짜잔! 저희가 이번에 부를 위해서 페리오 패널 팟도어를 샀습니다. 이런 페리오 문에 껴가지고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걸 수 있게 다닐 수 있는 문을 샀어요. 말지덕으로 샀고요. 그 다음에 부가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좀 공간이 있는 걸로 샀어요.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닐 수는 있다고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. 오늘은 이걸 설치할까 합니다. 짜잔! 완성을 했습니다. 떼가지고 연습을 한번 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. 뒤에 끼워진 나사를 풀어서 구름별을 빼줬어요. 아빠 나가봐. 구부! 고! 고! 아우! 구부! 구부! 구부 하세요! 구부! 구부 하세요! 구부! 어디! 구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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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잖아! 구부! 구부! 부부! 구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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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에는 잠깐만 반응 fortune 어휴, 얠 pitcher Let 그 acid 여기서 먹으려고? 잔디에서 먹으려고? 와, 이omen 자식 일찍 applying fox 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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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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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б주사 힘들세 고양이!! 고양이! 안녕 고양이! 아이! 아이고!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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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이뿔스피리 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